유리로 만든 거야 요정할머니는 신데렐라에게 예쁜 유리구두를 선물해 주었어요 우와, 유리구두 나도 유리구두 신어보고 싶다 유리구두? 정! 정, 어디가? 오늘은 장이 어디로 갔을까? 어? 장이다! 준이야, 나 어딜게? 어? 뽀로로다 어린 환자도 있네 근데 반짝반짝하고 투명한데? 코 좀 봐! 엄청 크다 와, 신데렐라 유리구두도 있어 그럼 유리구두 찾으라 진이 진이... 진이 진이... 와! 진짜 유리구수야! 와! 예쁘다! 어! 장이다! 준이야! 내가 유리구두 선물해줄까? 우와! 정말? 잠깐! 그냥 주면 너무 심심한데 날 찾으면 줄게! 그럼! 숨는다! 으이구! 이럴 줄 알았어! 장! 기다려! 반짝반짝 뭐야 뭐야 유리로 만든 거야 주렁주렁 뭐야 뭐야 우와! 유리 나오다! 유리로 만든 거야 영임 받았어 모두 다 유리로 만든 거야 근데 유리가 점토처럼 말랑말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만들었지? 아주아주 뜨거운 가마 속에 물처럼 녹아있는 유리 뜨거운 막대로 돌돌 말면 젤리처럼 돼요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자꾸자꾸 돌려요 한 번 더 물 같은 유리를 말고 또 한 번 더 유리를 말면 점점 커져요 모양틀에 찍어 가마에 들락날락하며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파란색 접시 완성! 자! 이번엔 나도 만들어 볼래요 하는 친구 자연! 자연! 주니는 유리컨 만들기 도전! 주니는 보라색 유리 알갱이를 붙였어요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자꾸자꾸 돌려요 계속 돌리고 아아 밀었다 세게 불어주세요 흠껏 입으로 불어요 더 세게! 더 세게! 됐다 그만 우와! 기대된다 점점 커 모양이 돼가고 있어요 천천히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끌쳐가면 약간 턱적으로 불어요 끄지고 주니도 완성! 장! 어 장이다! 주니! 난 자꾸 뭐해 유리구두 안 준다 어 장! 미안 미안 지금 찾으러 갈게 장! 장! 장 어딨어? 어 장 찾았다! 장! 근데 유리구두는? 유리구두 만드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 유리구두 말고 유리 반지는 없대? 에이 몰라 몰라 내 유리구두 장을 찾아라 꼭꼭 숨었다 어디어디 숨었나 찾았다! 꼭꼭 숨었다 어디어디 숨었나 찾았다! 꼭꼭 숨었다 어디어디 숨었나 찾았다! 어 들켰네 어 어헝